해 줄이나요? 하나, 둘, 셋! 짜잔! 복지풀기? 안식 처리해!!! 키디레카! 다행히 정신차림 경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서진이 만났다. 아니 홍서진 수학여행 가나봐요. 머리를 양갈래로 따라 놓고.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가 다 커서 운전도 하고. 많이 컸다. 사랑해. 혜진이 차 합류. 아주 승차감이 최고예요. 혜진아 고마워. 혜진이한테 얘기해줘. 카메라 있다고. 이건 서진이가 사와준 커피. 나 목소리 왜 이래. 서진이가 사와준 커피. 이건 내가 어제 웨이팅해서 사온 런배뮤. 말했잖아. 저번에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배 아파서 신호 되게 하시는데. 서진이가 내 커피를 또 연하게. 나 말도 안 했는데.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놀랬네. 야 지지몬아 고맙다. 눈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가고 있어. 방금 섹시한 목소리에 서진이 아버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먼저 귀엽고 착하지.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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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차 모임을 가질 겁니다. 도착. 도착. 귀여운데. 아니 가로 앵글에 너의 몸이 다 담겨 서진아. 왔다. 안녕. 안녕. 제진아 여기 봐. 얼굴 다 컸다. 얼굴 다 컸어. 어떻게 아련아련해 보이지? 아니 뒤통수는 너무 깜찍한데? 저기 단지 동맹한 데잖아. 어머. 아니. 서진이 어떻게 이래? 약간 무서워. 징그러워. 근데 예쁘다. 방금 도착. 감자바우.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어머. 저 할머니가 하시는 데인가봐요. 이거 괜찮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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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칼복숭. 맛있겠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면이 되게 굵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좋아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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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초점이 잡고. 왜 이렇게 수제비가 굵게 나오는 지 몰랐어. 저기 약간 어묵. 파이전이 났는데 어묵 다 먹어보고 싶어요. 별 5개 만점에 몇 개였어? 마이인데 나 마이너스 들려서 추천을 안 써도 돼? 마이너스는 3점이요 2점? 나 3점 3점? 2.5 2.5? 2.5? 아까 맛있게 먹은 거고 너무 차고인데 근데 2.5야? 약간 이게 이거 먹으면 신갖고 이거 먹으면 신갖고 이거 먹으면 신갖고 이거 먹으면 신갖고 그리고 뭐 11시에 드실 거면은 이거 밖에 없으면은 여쭤보 드실 거면은 반마리를 거의 손해드려요 반마리 사갈까? 그러면 반마리? 크리스마 사갈까고 화났어요 귀여워 얘들아 수학여행 온 거 같아 도대체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한없이 딸기말라스도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예진아 여기 자주 오는 시장이지? 네 유성상에서 섰습니다 오 징그러워 당어도 없지 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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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혜진아 혜진아 잘 있어 까끗하고 싫어 어 싫어요 까끗하다 저 또 만져볼래요 한 번만 어 이게 더 좋아 아 이게 더 좋아 아 이게 더 좋아 어 이게 진짜 타이머카드 첫 번째 게 있어 어 눈 왔다 나 미는 거야 왜? 야 미는 거야 하나 둘 셋 나도 하트하고 싶어 둘 셋 잘했다 안녕 끝 끝 충분히 없겠다 가자 끝 난 콘서트온이 있어도 돼? 어 내일은 다들 못해 고기는 우리 이제 과자를 사러 가봅시다 과자 1인당 하나씩 고르기 자기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근데 뭐 큰 거 사도 되죠 다 나눠 먹을 건데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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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봉집어졌니? 어 뭐야 포켓몬방에 왜 케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물 갔어 생생 감자칩 감자칩 뭐 감자칩 콜렛치 약간 술집 가면 이거 어때? 소윤빛 껀치 다 먹을 거 다 먹을 거 아 난 상큼한 거 상큼한 거는 상큼 아니야 근데 나 거의 한 입만 먹을 거니까 그래 넌 한 입만 먹을 거니까 넌 선택권이 없어 넌 한 입만 먹을 거니까 넌 선택권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1170 아무도 안 돼 010 010 010 010 010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 3만 2천 원이 할인됐어 장복이 완료 우리 혜진이랑 소윤이는 1층에 가서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아주 야무진 친구들 반대로 가야 해 우리 혜진이랑 소윤이가 만들어 온 박스 쌍둥이들 . 저는 아이를 많이 해먹었어. 어.. 어르신 어때? 응? 선배 어때? 응? 서진이 자동차 이름을 댓글로. 근데 아까 나 이머리하고 셀프 준비했을 때 서류들. 짜잔! 독채풀빌라. 우와! 복층 너무 좋아! 저기 예진이가 쌍무 쏟아서 열심히 닦고 있어요. 아, 예쁘다. 햇빛이 좀 많이 들어요. 너무 예쁘세요. 집도 너무 예쁘고. 진짜 잘 나오겠다, 이거. 블라인드 정보 좀 주세요. 이거는요, 어느 곳도 살 수 없어요. 한정판이에요. 아, 진짜요? 오빠가 이거 키라고 줬는데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 어? 던전 찍었네. 이걸 못 키잖아, 너무 예쁜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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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집이 너무 예뻐요. 우와! 요번에 왜 찍어? 머리가 너무 귀여워. 영원아 찍고 있어? 응. 영원아 찍고 있어? 영원아 찍고 있어. 초록색제. 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시골소녀입니다. 아, 직업이 시골소녀세요? 네. 아, 다른 사람 와주세요.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 와주세요. 안 되는데요. 좀 위로 땡겨. 우린 24살. 우리 25살. 난 만 24세. 하나, 둘, 셋. 아, 한,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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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한, 둘, 셋. 직업으로 그걸 강조한 느낌으로 가게 되 ней. 왜? 언니? 나의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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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기필여 이겨라 까꿍 나의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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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무희또를 만들건데요 아니 그래서 무희또를 어떻게 만드는거야? 몰라 얘가 바카들이 무희또를 사는게 화이트 러블를 샀어야 된다고 아니야 이것도 말씀하셨어 어떤 분이 어디서 유튜브에서 한 천리 중에 한 개 중에 제가 있어 럼 전화당 라임조스 농축액이 들어가야 된거니까 잠깐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만들게 서진이 자꾸만 공석 씨 아니 미안해 근데 이거 어떻게 썰면 돼? 그냥 얇게 썰면 돼? 아니 몰라 예? 예쁘죠 왜 조용할 날이 없어 야 이게 따로 라임즙이나 라임을 넣지 않아도 맛있다잖아 서진아 너 대충 보고 라임 사야 된다고 말한거지 이거 반 넣고 엥? 한 밖에 안 들어가? 응 여기 왜 장난치세요? 왜 소극장만 하세요? 언니가 자랑인거 같아 캣님의 상처내기 하나 자꾸만 자꾸만 응 이거 조용히 도전 와우 나는 우리 아빠 양 적을 것 같다 했는데 물론 먹어보면요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아 소모필 이거 누구 누구 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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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이를 모르세요. 마이점 누구세요? 혜진 혜진이 뭐야? 혜진이가 자기 걸 스스로... 혜진혜진이 뭐야? 어떤 바보가 이랬어? 다시 업계 지시기 해주세요. 혜진이 날씨가 나은 현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물 개봉하겠습니다. 미개봉이나. 글씨 딱 밀려놓은 애들. 앞집니다. 앞집니다. 아뇨. 앞집니다. 긁어. 아, 아뇨. 뭐야? 뭐야? 눈치 아는 사람 못 봤는데 목걸이 있어 까꿍 나 눈치 알아서 이렇게 글씨 못쓰는데 밝 너무 잘 어울린다 저의 마인도는요 중복아용 까꿍 소화 요커너를 발랐어 왜 다같이 그래 예쁘다 비디오로 내리면 사고 치지 말고 그만 읽어! 냄새가 나요. 잘한다 잘한다. 근데 언제 정샘물 씨랑 같이 여행 왔어? 메이크업 아스티스트잖아. 아스티스트요? 아스티스트. 네. 아스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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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너한테 포크를 주고 갔던 이유는 방으로 먹으라는 거 아니었어? 그래 너 먹으라는 거였는데? 너 먹는 거 찍으려고 한 건데? 혜진이가 아침부터 배고파 돼서. 음.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먹으면 진짜 내가 겨우해. 아 제발. 진짜 겨우 맛있는데 언니 안 먹어? 진짜 맛있는데. 언니 진짜 안 먹어? 무슨 맛이야. 내가 먹는다? 무슨 맛이야. 아니 언니 내가 먹는다? 아니요. 내가 먹어? 혜진 씨 그거지. 어머 아침부터 콜라겐을 드시는. 혜진 씨 그거 공구 언제 해요? 채윤아. 왜 또 너가 설거지해? 너 설거지 하지마. 아니. 어머. 이제 눈매 이지니와 나의 허물. 둘 셋. 출발. 인정도 하세요. 또 이따 봐요. 네. 안녕 소윤. 안녕. 언니 오늘 저희 차 타세요? 네. 차 타지나 가는 게 재밌어. 아 너무 맛있겠다. 오늘은 브런치 먹기로 했었는데. 전날 술을 다 드시고. 혜진이가 밥을 못 먹어서 계속 배가 헛헛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홍서진이 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숟가락 먹고. 아니 근데 아까 베이블 먹어서. 오늘 밥 한 공기 안 비우면 아직 혼맨나. 그래. 아니 아까 베이블 먹었다 하니까 언니. 얼마 먹지도 않았어. 그래. 박제. 순두부 골목. 저기도 순두부. 순두부. 훈 wit much. ствуama вед relaxation. treffen. 죄송한데. 너무 바짝 안에 잤ISA 데임 dlpetyr Collect. 보기 위해서 너무 바짝인데. 뭔가 밥. 먹고 싶은 편이성을 먹는 coz에는 밤. 고양이lla accessories. Etulnet는 Vasco. 저녁도로Miss Conino. 이라고 하는 스패. 앙호. 앙호. 요거. 잠만 emp enjoyed. 혜진아 너 왜 밥 다 갔어? 밥을 너무 잘 해가지고 안에 있는데? 순두부 전골 좀 더 맛있었으면 좋았다 어 약간 심심? 여기 맞아? 어 맞아 여기 맞다고? 이쪽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열일 가서 자자. 너무 춥고 체력이 다했어, 이제. 구독 안 한 사람 발견했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 방금 했잖아, 구독 방금 했잖아. 봐봐, 96명이야. 내가 이거 새로고침하지? 아 원래, 원래부터 그래야 돼. 97명 됐잖아. 강릉 아이돌들이에요. 소연아, 쟤넨 뭐해? 어? 그거 치즈 호떡 아니야? 먹어봐. 맛있어. 후회. 뜨겁다? 후회. 맛있어. 맛있지? 다 먹어봐야 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너무 먹고 싶었어. 미친 거 아니야? 소연아, 고마워. 소연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우리 다 같이 소연아, 고마워. 하나, 둘, 셋. 소연아, 고마워. 예지, 둘, 셋. 하나, 둘, 셋. 예지나, 고마워. 야, 손 빨간 거 봐, 어떡해. 신고로 prolonged 이어서 recalled. markt에 식료 Deutschen sente 원필oint에 제과가 부품에 물건을 반 Conse can ask 했어요. 어쩔 수 없다. 안녕. 가져가. 언니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 너 그거 언제 모아서 그 언제 할래? 내 모아. 나는 할 수 있잖아. 벌려봐. 이 자리잖아. 어, 2자리 bear. 여기에 소空个 있고. 373ía be prepared. 방아리 겠어 방아리 겠어 야 우와